지난 시간에는 비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엔나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유명한지 랜드마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주름 잡았던 합스부르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합스부르크 무슨 성 이름 같은데 가문의 이름입니다. 유럽의 양반 가문 하면 보통 합스부르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가문들이 있지만 합스부르크만큼 유럽에 확실한 족적을 남기고 또 많은 문화적인 사건을 만든 가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이미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합스부르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제가 하나 써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출판사에 교정을 하시는 분이 합스부르크라는 단어를 전부 함부르크로 고쳐서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우리나라 무항공기가 비엔나까지 직항하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기 직전에 승무원이 합스부르크라고 안 하고 그냥 함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유명했던 비엔나에 내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합스부르크가가 참 생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무슨 성 이름 같습니다. 성 영어로 합스부르크 쓰는데 읽을 때도 그냥 합스부르크 읽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합스부르크는 진짜 뭘로 유명할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뭘로 유명할까? 합스부르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예술 작가들이 있었고 적잖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는데 진짜로 뭘로 유명할까? 합스부르크 모토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럽을 지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에 가려는 얘기죠. 결혼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의 영역을 넓힌다고 했을 때 전쟁을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저쪽에 있는 걸 다 뺏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결혼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쪽 가문하고 이쪽 가문의 결혼에서 그 땅을 합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했을 때 상대편 가문의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결혼한 상대편에서 그 나라를 합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를 넓혀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는 합스부르크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남들은 전쟁을 하도록 내벌어둬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을 하라. 이게 합스부르크의 모토가 됐습니다. 남들이 조롱 섞인 말을 해준 게 오히려 더 고마운 결과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엄청난 인물들이 땅을 넓혀가는데 어마무시하죠. 우리 상성을 초월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를 오세 스페인어로는 카를로스 오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외가와 친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지역 영역이고요. 또 신성노마제국의 황제가 돼서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죠. 신성노마제국의 황제의 영역은 지금의 독일권, 독일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성노마제국이라는 게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가 아니고 독일을 지배하는 황제를 일컫는 그런 용어로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폴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인들이 가서 남북아메리카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저 서쪽 태평양 연안 지역에 그 땅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은 더하죠. 헬리페이세는 더했죠. 얼마큼 더했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스페인의 왕과 포르투갈의 왕이 되는 시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갖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런 스페인이 그 두 나라의 왕을 겸한 기간이 거의 60년이에요. 60년 동안 해외 식민지를 다 갖게 되니까 그 넓이가 어마어마했죠.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차지한 땅하고 스페인이 차지한 땅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지면서 지금 왼쪽에 붉은색하고 중간에 파란색 점이 있는 이 식민 도시들을 다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됩니다. 이 헬리페이세 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기념을 해서 맨 눈쪽에 있는 땅을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합스부르크는 어떤 정책을 써가면서 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또 문화를 이끌어 나갔을까 우선 이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결혼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20명의 황제가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옵니다. 신성노마족의 황제도 나오고 그냥 오스트리아의 황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황금양털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기사단인데요. 유럽의 당대 최고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에 있는 왕들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합스부르크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사단들을 모집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해나가죠. 그 기사단장은 역대 합스부르크 황제가 연임을 해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넓은 땅을 잠시 동안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소금이 제국 예전에 소금이 제일 중요했었죠. 우리가 셀러리 하면 임금이다, 월급을 줬다 이런 뜻인데 소금을 줬기 때문에 셀러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이 됐을 만큼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소금 광산들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소금을 팔려고 하면 가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죠. 하지 못하게. 그래서 소금을 독점해서 엄청난 부, 재산을 획득을 했던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가를 후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실에서 동양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예악사상이라고 해서 음악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음악이라는 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왕실, 궁전의 분위기를 업시키는 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악가들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요한스트라우스 등등 이런 사람들 브람스도 마찬가지고요.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또 비엔나에서 다 죽었던 묻혀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외에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남긴 곡들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클래식이죠. 그리고 수집광이었어요. 수집. 얼마나 수집을 많이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 찬학에 맞춰서 그런 그림들을 화가들에게 의뢰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게 했고요. 또 왕실 내부에 화가들을 둡니다.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죠. 지금은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진 역할을 하는 게 초상화니까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면서 죽기 전까지의 과장들을 그림으로 쭉 그리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이 나오면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수집품도 굉장히 많았고요. 기타 보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면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이 있는데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무기 박물관, 악기 박물관, 19세기, 20세기 미술사 박물관, 알베르티나 그래픽 뮤지엄 그래픽에 4천 점이 있어요.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뮤지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또 모아는 게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을 꼭 가거든요.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거기 가서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나와 있는 많은, 사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거기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수집했던 것이고요. 또 그 옆에 보면 고고학 박물관 이런 등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수집을 해서 남겨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맨 처음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왕실 문화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일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 쓰지도 못하고 정말 허무하게 인생 생을 빨리 마감할 것 같으면 좀 더 오래 살아보고 아니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그런 것에서 나온 사상들이 이 사람들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는 신 플라톤주의입니다. 신 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에서부터 나왔지만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좀 더 이렇게 확장된 건데 결론은 뭐냐면 신과의 합일이에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해서 신과 합일하는 이게 신 플라톤주의고요. 또 하나는 헤르메스학입니다. 신 플라톤주의뿐만 아니고 그노시스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의 합일을 신적인 인물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생을 누리고 영적인 승화 이거를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합스부르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천문 관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학도 이렇게 발전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특징은 이 합스부르크 집안 사람들이 외모 중에 주걱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하여튼 외모적인 특징이고요. 중간에 그 외모적인 특징이 사라지는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남자가 대가 완전히 끊기고 마리아 테레지아 시절에 로트링게 우리 이제 알자스 로렌에서 마지막 입세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알자스 로렌 지역이거든요. 그 로렌 지방에 영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서 마리아 테레지아 시기 이후에는 얼굴이 매끈하게 아주 잘생긴 얼굴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짠돌이. 사람들이 합스부르크 사람들은 굉장히 캐돌릭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좀 주걱턱이고 굉장히 짠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결혼식 장면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장남인 요세프 2세가 프랑스 브루봉 왕가의 이탈리아 혈통 이탈리아 라인의 파르마 왕국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프랑스 브루봉하고 합스부르크는 완전히 양숙이거든요. 엄청 몇백 년 동안 어쨌든 그러면서도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장남 요세프 2세의 결혼식 이후에 만찬 장소인데 저기 딱 보시면 그 가운데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밥을 먹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식구들입니다. 16명의 자녀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합스부르크 집안의 초대만 받아도 굉장한 가문이 영광이다.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걸 쳐다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로비 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견례 같은 이런 상견례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침묵을 도모하는 이런 활동처럼 했었습니다.